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발론입니다.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를 갑자기 째껴버리는 들어왔더니 이런다. 경제전 참여 불가. SMS 인증 받으래. 핵쟁이놈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엠폰 오프 체험. 가자. 엠폰님 어디 계세요? 아, M16. 근데 엠폰 오프 시켜야 됐어. 맞아? 응, 그건 맞아. 반동은 그대로야. 탄소. 보자. 보자. 짱. 오. 짱. 오. 많이 느려졌다. 봐봐. 짱. 반응 느린 거 봐. 탄속 저세상 같네요. 재장전 시간 증가. 역전의 포인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베릴. 탄속 증가에 반동 줄었다고? 너무 상향 아닙니까? 오. 내가 어제 훈련장에서 베릴 쐈었거든? 그 느낌 나. 오. 반도 진짜 많이 줄었다. 잘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총이 되었네요. 노파츠는 좀 아직 어렵긴 하네. 여기다가 수직만 좀 껴고. 여기다 하프 달면. 오? 뭐야? 하프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법지. AK. 이제 베릴 쓰겠다, 야. 총 좀 쏴볼게. 베릴을 쓰다가 베릴 쓰니까 편려갑니다. 아니, 엠포 반동 이렇게 편하네? 나 베릴 좀 쏴. 3배로 썼는데도. 대부분의 몸들은 그래도 엠포 쓸 것 같다. 그래도 엠포다. 약간 연다같이 이제 피지컬 타입 베릴 쓴다고. 반동을 좀 잘 잡는 그런 사람들은 베릴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뭐? 예광탄 추가됐잖아. M16에. 어. 겁나 좋아. M16 갑니다. 그렇게 좋아졌다고? 예광탄이 눈에 보이니까 맞추고. 오! 오, 그렇네. 겁나 좋아. 너무 잘 보인다. 뮤턴트 보자. 오, 뮤턴트는 낙차가 싹 보이네. 우와, 야. 싸덕을 좋아하시면 원골이 이제 M16도. 예광탄이 M16에 뮤턴트밖에 안 되니까. 잠수 써보자. 뭐야? 아, 점사 반동 줄었네. M16이랑 QBO 차이 보십시오. QBO는 이런 느낌. M16은 아무 느낌 없습니다. 이런 느낌. 똑같냐? QBO도 예광탄 있니? 있지. DMR인데. 똑같습니다. QBO 쓰세요. 촬영 정보 UI에서. 그러니까 얘가 100%고. 한 대 맞은 거고. 50% 미만이고. 내가 터진 거네. 보시스템. 경계 매치에 보시 추가됩니다. 네, 초보 플레이를 위해서라고 하죠. 실력이 상승할수록. 보시 비율이 줄어들고. 플레이어 비율이 늘어나서 설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보시 없이. 바로 일반전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내가 하겠니? 그 게임. 보시스템은 완전 초보자들을 위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기름. 쩐다. 우클릭해서 하면은. 던질 수 있고. adors. 좌클릭하면은 기름이 뿌려져. 좌지만 하나만 쓸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쳐다보니 죄송합니다. 구 existe. 하트모양. 나의 불타는 마음을 표현했어. 와!! 근데 쓸모가 있나? 이거 들고 뛰면 쏘면 터지나 혹시? 이거 좀 쏴줄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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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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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야! 궁대! 궁대밖에 없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다고? 어. 맞은 사람은 안 괜찮은데. 그거 들고 뛰어도 안 느리네, 녹두 형. 배꼬냐! 배달 가는 거 같아. 아! 배달이요! 개웃기네. 배달이요! 하지 마세요! 만져드리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양심적인 멤버 4명이 모였습니다. 김블루, 돌림보, 율루트, 왕공길동. 이렇게 제일 못하는 사람 4명 모였거든요. 대리니스코드 4명이면 다 피해간다고, 애들. 우리 발 앞에 하나. 빨리빨리 개인 순위 빨리 올려. 그래봤자, 어차피 실버. 이러고 먼저 죽으면 돼. 어, 잠시만. 반도. 애들 다 실력자네. 던지다, 얘모. 오, 방금 심하면 안 되겠는걸? 빠켓모드 5. 얘 혼잔데? 이거 내가 파밍할게. 나 어차피 실땅이야. 그래, 실땅아. 파밍 좀 하자. 그래, 놔뒀다. 저기, 300도 아래. 1평 지배 사람. 우리 본가. 똑같이? 어? 어? 얼굴 이쁘시네요. 라스트 하나 내 아래. 이거 다른 팀인데? 뭐야, 셋이다. 바람, 나무 하나, 둘. 똑같은 나무 둘. 똑같은 나무 둘 하나 더. 옆에 오른쪽. 라스트 하나 왼쪽. 라스트 하나 왼쪽. 라스트 하나 왼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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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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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이가 상향됐다 카던데. 님들 사이가 한 대 맞아주실 분. 이거 훈련소에서 테스트 했었어야죠. 일단 맞으시고요. 일로 와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직접 맞아 봐야 진또배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2층에 군용 조끼 있습니다. 녹두 형. 먹기 전에 사이가 한 대만 맞으십시오. 뛰어! 우와, 데미지 봐. 이 조끼인데. 손 때문에 안 보여? 형 한 대 더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나 킥 뼜었다고! 부상이 있어. 어쩌면 옆집에 내가 다 버려놨어. 아, 맞습니다. 오, 왜 죽어? 골 왜 죽어야 원다운이지. 대신 군용 조끼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제 조끼잖아요. 과연? 골드! 아이, 저 실버님. 네? 뭐야? 저랑 얘기하려면 대기표 끊으세요. 2065점, 몇 점이세요? 저 2063점이요. 아, 쪼레비네. 여태 보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요? 이번에 SMS 인증이 개오졌다. 무려 5번 동안 핵이 없었어요. 박수! 하지만 매칭, 옆집의 냄새가 납니다. 아, 뭐지? 이... 딜러픽한 느낌? 어? 뭐지? 아, 여기... 이게 옆집은 알로란트 아니야? 아, 아, 아! 또 실험해보고 싶은 큰 애치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유바! I don't have a weapon. No mutant. So garbage. So garbage, 오케이. Yeah, yeah, yeah. Pretty garbage. 사고 안 났대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팍 한 소리 들렸어. 트렁크 쪽에서. 엄청 큰 소리였어. 내 귀가 아플 정도로. 처음으로 내가 갓길에 댔어, 차를. 나도 자꾸 피해 주세요. 잠시 후 고고. 이렇게 해서